매일 쉬고 가라고 이제 뒤돌아서 가라고 모르겠지만 종일 먹자 발라버렸어 비쥬얼 이곳은 장군님, 낙엽님, 오렌지, 미고를 이렇게 줄 거예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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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독수리라면 오산사랑이나 아래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